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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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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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가가 주신 방안을 방문하기 주자 방안을 통해 오늘의 공부를 방문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한 번 봐 한 번 봐 한 번 봐 한 번 봐 한 번 봐 한 번 봐 한 번 봐 한 번 봐 계속해서 지난 한 달에는 너무 잘 못했었다면 올해 아티스트 시간에는 이형자, 김중아 씨입니다 잘 못하고 한 번 봐 한 번 봐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마을에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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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입니다. 작년 연말을 3시, 4시, 5시, 6시입니다. 알 수 없으시오. 작년 연말에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정답은? 혹시 정답은? 네. 혹시 정답은? 아, 알겠습니다. 네. 사실 연말, 스무 말씀은 주문시잖아요. 아, 잘 알겠습니다. 네, 연말이 제가 저희 기기가 좀 쉽게 지켜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아티스트들에게 솔로, 전원에서 하시고 인천에 스파을 많이 해주신다고 음식을 하시는 게, 음식을 한 번 하시는 게 알려주십시오. 저, 일단 수학생ink도 구급을 이용하셨습니다. 사실 이러기 시작하는 게 짱짱은騎은 입니다. covet! 와! audience. 웬이덤이 그런 점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아쿠스트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릴게요 우리 아쿠스트 베리 베리 손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다 들리는것 같아요 수용장으로 모으세요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뱃번화 뱃번화 저태가 저희가 더 좋아할 것인지 우리도 1.2.3.2.1 2.3.2.1 2.3.2.1 2.3.2.1 3.3.2.1 3.3.2 여기가 안 보여져요 네, 다시 한 번 내년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올해 하겠습니다. 자, 올해의 아이스테이였습니다. 자, 올해의 아이스테이였습니다. 자, 올해의 아이스테. 제일 중요하다고 다演이 있는데, 소중시와 함께 잘하는 있는 여러분의 아이스테이였습니다. 여러분께 참석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면이 잘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통제 수업을 많이 받았는데요. 또, 흔적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 봐주시겠어요? 동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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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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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